지금 시작하는 중 지금 시작하는 중 아까 우리 아침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 그쵸 그쵸 나갈까? 가야죠 우리 옆집 형님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가자 아니 그때 옆집 형이랑 같이 오토바를 타고 나갔었잖아 네 옆집 형이 땀을 엄청 많이 흘리더라고 손에 손에? 왜요? 무서워서 그리고 오토바이는 이제 우리가 못 사드려도 오토바이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장만하셨는데 헬멧 중고 쓰는 건 좀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헬멧이나 이제 땀 많이 나면 또 미끄러우니까 장갑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하나 사오자 어 장갑 오토바이 장갑이랑 헬멧 근데 장갑 사는 건 좀 매기는 거 아니에요? 아 위험하니까 형님 땀 많이 흘리시던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아니 손이 진짜 무슨 나 사우나 가신 줄 알았어 그 덩치에 겁 많으시네요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오케이 컴온 오케이 컴온 가시죠 트남에서 좀 가성비 있는 아 가성비 좋은데요? 가성비 좀 좋은 헬멧 브랜드예요 아 들어가 보세요 네 괜찮죠? 어 괜찮은데? 깔끔하게 생긴 것들 많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 사이즈 집형 머리에 들어가야 돼 사이즈 사이즈 큰 걸로 볼까요? 네 너무 조그만데? 네 이쁘긴하다 이런 거 이런 게 왜 좋냐면 동남아에서 이렇게 그냥 다니면 눈이 너무 아파요 이거 다 오토바이가 천지라서 배기가 눈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딱 내리면 눈을 가려줘요 이렇게 보호해줘요 되게 좋아요 그건 다 알잖아 하나 더 한 가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뭐냐 왜 이렇게 넣고 빼는 게 왜 좋냐 이렇게 빼고 다니잖아요 긁혀 아 긁혀? 주차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긁고 가 아 그러겠네 하지만 이런 거는 숨길 수 있다 여기 오토바이 따락따락 붙어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오토바이에다가 두 번째 헬멧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 두 번째 헬멧으로? 헬멧 두 개가 왜 필요해? 지금 말씀 잘한 거 같은데? 이렇게 깔끔하죠? 상훈이가 얼굴이 작아서 확실히 커야 돼 네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거잖아 훨씬 커야지 훨씬 위험한 게 여기가 안 가려져 아 귀 쪽이 진짜 뚝배기만 겨우 가려 뚝배기만 살짝 가리는 느낌 잘못 넘어지면 좀 턱이 다칠 수가 있겠네 귀 쪽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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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풀 페이스 다 가려준다고 풀 페이스 아 근데 이거는 옆집 형은 아 안 돼 내가 볼 때 옆집 형이 그 덩치에 이것까지 쓰시면 은행 강도야 은행 강도야 그렇지 않아요? 저거 쓰는 게 더 위험해 그럼 하프 페이스로 좀 큰 거 살까? 그럴까요?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다 하프 페이스야? 네 풀 페이스 아니야? 아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아 네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그나마 좀 덜 답답할 거에요 이렇게 열어버릴 수도 있어서 아 상훈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XXL이네 이거 가능할지 한번 상훈이 한번 써볼래?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찬이 형이 옆집 형님이랑 사이즈가 좀 비슷하신 거 같은데 아 내가 써봐? 예 형이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 딱 맞아요? 아 이거 무조건 맞아 아 맞을 거 같아요? 지금 나도 여유로워 살짝 아 근데 헬멧이 원래 헐렁거려도 위험하거든 어 이거 진짜 좋은데? 야 이거 차 깜긴다 형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올린 거야 끝까지 올린 거예요? 응 이제 내려야지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좋은데? 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해보세요 올리고 내리고 하가이 여기 뭐 옆에 돌리라고? 아 여기 요거 아 이거구나 야 좋다 아니 이거 눈 하나도 안 보여 어 좋은데 이거 진짜로? 아 까나이 바니야 어 이건 좀 비싸다 얼마? 백만동 좀 넘어요 백만동 좀 넘어? 180만동 180만동 180만동? 와 비싸네 9만원 정도? 아 근데 비싼 값을 좀 하는 느낌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오토바이는 중고 타도 할멧 좀 세고 좋은 거 써야지 할멧은 좋은 거 쓰죠 아 근데 장갑 안 파는 게 좀 아쉽네 그쵸 175만동 175만동 약간 180만동 아 요거는 좀 좀 낮은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하자 아 요걸로? 응 와 근데 진짜 크긴 한데 저거 아 세고가 또 따로 있구나 어 그런가? 진열된 거 주는 게 아니라 오 이 가게에서 제일 큰 거래요 아 진짜로? 예 네 많이 안 먹으면 오 형 플렉스 하는 거예요? 역지평 위에서? 염치평한테 콘텐츠 찍는다고 100만동 받아왔거든 아 100만동? 근데 근데 이거 200만동이잖아 어 나머지 내 돈으로 해야지 와 찐 사람 역지평에 대한 찐 사람 새 거 써야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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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 땀냄새도 날 거고 아 그쵸 좋은 거 써야죠 좋은 거 오 엄청 큰 누가 보면 전자작품인 줄 알겠네 그럼 옆집 형 사이즈 많은지 바로 가보자 상원아 어 가보시죠 얘기하셨어요 이거 사드릴 거라고? 아니 아 깜짝 선물이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야 아 진짜? 깜짝 선물이 들리는데 형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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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좋은 아침은 아닌데 뭔데 네? 어 배달왔습니다 뭔데 뭐 배달왔는데 너 왜 복장도 DHL 같은데 왜 이렇게 왔는데 라이딩을 즐기시는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밤마다 왱 소리 나가서 창문 열어보면 형님이 달리고 계신다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열어보시죠 헬멧이야? 이거 뭐야 선물이야 그러면? 아 열어보시죠 어? 열어보시죠 헬멧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 이게 뭔데? 헬메 앞에 뭔데 이거? 괜찮죠? 이건 그냥 스티커에요 스티커 이거 뜨면 돼요 이렇게 아니 이거 괜찮죠? 아니 이거 뭔데? 2X라지만 2X라지만 안 마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놓고 적혀있지? 한번 써보세요 어? 뭐야 완전 넉넉한데? 딱 맞아요? 맞아요 맞아요? 완전 넉넉해 오 한번 이거 맞혀보세요 이건 안 넉넉해 아 그건 줄 늘리면 되니까 아 줄 늘리면 돼요 숨 여기 원래 이런 거야 지금 숨쉬기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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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셔 아니 V라인 효과까지 같이 주려고 이거 사갖고 아니야? 아 맞죠 맞죠 무슨 소리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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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안경을 벗어보실래요? 뭔데? 자자자 이거 뭔데? 이거 뭔데 이거? 거울 거울 이거 뭔데? 준비성 못 줬는데 아 죽이네 이거 자동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올리시면 어 뭐야 하하하하 어떡했어 말로 할 거야 대학교 영상이 여기 있어 어떻게 돌리지? 아 이거 끝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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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위로 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완전 좋다 이거 괜찮죠 오호바이는 못 써드려도 헬멧이라도 땀냄새 안 나고 새 거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돈 받아왔잖아요 아! 선물 아니었어? 아니 근데 훨씬 초과해서 아 진짜? 제가 보태서 진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로 산 거예요 아 진짜? 아 좋다 보레메 감성 아니야? 점핑을 감성 아니야? 점핑 그거 안 매시면 안 돼요? 안 돼요 아니 싫어 점핑? 아니 점핑? 점핑? 아니 안 돼 점핑? 점핑?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 아 사실 장갑도 사려고 했는데 아 장갑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예전에 장갑 파라는데 장갑 이제 안 판대요 그래서 그냥 장갑 다음에 목장바 끼고 타지 뭐 너무 맘에 드는데? 아니 나 이거 아니 거의 미쳤어 뭐라고? 아니 처음에 아니 아 이거 mint